4분간 2분간 1분간 2분간 3분간 2분간 5분 매콤한 1분간 3분 2분 3분 4분 1분 3분 완성 됐습니다. 네. 수저베이 살래요. 되자 수제비도 처음 해보는건데 괜찮다 다 발언두고 근데 오늘 비온데는 안왔어 응 다 넓어 오늘 주간보고 갔다가 빨리 왔네 응 주간부터 빨리 보내줘라 원래 5시에 와야되는데 지금 4시 20분이네 25분이사 이 시계 나 시계 응 고장났 저기 시계 어디서 물 자꾸 들어가니까 그렇잖아 엄마가 목욕할때 그럼 시계를 끼지마 그냥 뭐 어쩔수 왔어 물 자꾸 들어가면 어머님 목욕할때 빼곤해 해야되 경험할건데 경험할건데 국물도 맛있다 수제비 꼭꼭 씹은거 꼭꼭 씹은거 꼭꼭 씹은거 그냥 막 삼키지마라 엄마 꼭꼭 씹은거 말하자면 찍어갑니다 먹으려고 먹으러 먹으러 먹으러